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러니까 완전 만만한 호구인 줄 알고 오랜만에 연락해서 앵벌의 짓거리 하다가 바로 퇴치가 되어버린 그거! 그거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잠수를 쭉 타다가 7년 만에 연락을 해서 고작 한다는 소리가 뭐라? 추기금 셔틀을 하라고? 어림없다 이년아! 꺼져! 원지, 7년 동안 연락 두절이었다가 갑자기 청첩장을 주면 제가 고마워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평범한 27살 그리고 제 인생 처음으로 청첩장을 받은 여자인데요. 너무 그지같아가지고 그냥 뻥 차버렸거든요. 근데 제가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도 이게 제 생애 첫 청첩장이라 혹시나 제가 틀린 건 아닌지 여러분들의 의견이 궁금해서요. 있는 그대로 써볼 테니까 보시고 말씀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저에게는 고등학교 시절 엄청 친하게 지냈던 거의 단짝처럼 지냈던 동성동창이 하나 있는데요. 졸업을 하고 각각 다른 지역의 대학을 가게 되면서 연락이 아예 완전히 끊겨버렸어요. 특히 그 친구가 그때 SNS도 끊어버리고 동시에 전화번호도 바꾸는 바람에 가끔 보고 싶어서 연락을 하고 싶어도 진짜 이게 아무런 방법이 아예 없는거야. 그러니까 시도도 못했죠. 왜냐하면 저 말고 다른 공통의 친구들도 얘 연락처를 아무도 모르니까요. 그래서 결국 시간이 흐르면서 제 기억 속에서도 서서히 잊혀지던 중에 그런데 그런 와중에 갑자기 친구 추가가 되지 않은 카톡으로부터 모바일 청첩장 링크가 하나 날아오는거에요. 처음엔 아무 설명도 없고 그냥 링크만 덩그러니 떠있길래 뭐야? 보이스피싱 아니야 이거? 사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안읽었는데 그로부터 5시간 정도가 더 지나니까 또 카톡이 와요. 근데 이번엔 링크가 아니고 문장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한 바로 그 친구였어요. 7년 만에. 근데 이게요. 다른 설명은 하나도 없고 그냥 대뜸 흥. 꽁꽁아. 많이 놀랐지? 근데 너 내 결혼식에 올 수 있어? 딱 이렇게 보내더라구요. 밑도 끝도 없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마치 지난 7년의 공백은 아예 없었던 것처럼 그냥 고등학교 졸업식 하고 바로 그 다음날에 연락을 하듯이 그간의 이야기나 번호 바꾼거 등등등 이런건 아예 없었어요. 언급이 없었죠. 솔직히 예전에 많이 친했던 친구인 만큼 그동안 너무 많이 보고 싶었고 또 반가웠던 것도 사실이지만 이 순간 문득 드는 생각 하나. 뭐야. 나는 연락할 방법이 없어서 못한거지만 얘는 내 번호를 계속 가지고 있었던거네? 그럼 프사로 내 근황이나 일상을 다 지켜본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구요. 또 하나 이상했던건 아니 그럼 지금까지 왜 연락을 안했을까? 그리고 이렇게 갑자기 연락을 하면서 밑도 끝도 없이 링크 하나만 딸랑 보내는건 무슨 생각으로 그런걸까? 등등등 순간 되게 너무 혼란스럽고 이해도 안됐어요. 궁금증과 섭섭함 그리고 의아함이 다 섞인 그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아 그래 꽁꽁아 정말 오랜만이네. 진짜 반갑다. 그동안 연락하고 싶었고 너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연락 닿을 길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네. 근데 너는 니 번호 바꾼거 나한테 알려주지도 않고 그러면서 또 내 번호는 계속 저장을 해뒀나봐. 우리 졸업하고 7년동안 연락 한번 안하다가 이렇게 갑자기 목적때문에 연락한거야? 나 좀 섭섭하다. 뭐 그래도 결혼한다니까 그건 정말 축하해. 뭐 대충 이렇게 장문으로 보냈는데요. 결혼 축하한다는 말에 고맙다는 말도 없고 또 제가 섭섭하다고 했던 말에 미안하다 이런 아무런 반응이 없는거에요. 그냥 읽기만 하고 하루 동안 씹더니 그 다음날 답장이 왔는데요. 그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야 너도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 알겠지만 신부에게 결혼이란 자기 인생에서 제일 소중한 날이야.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거 아무나 아무렇게 초대하는거 아니다. 그래도 너는 예전부터 참 좋은 인연이라 여겨가지고 고민하다 보낸거였다고. 당연히 반갑고 또 고마워 할 줄 알았는데 서운하다고? 진짜 유감이다. 다시 한번 더 말하지만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내 마음 알게 될거야? 뭐 대충 이렇게 마치 선심을 써서 청첩장을 줬다 이런식으로 나오길래 어처구니가 없는거에요. 그래서 제가 또 아니 반가운건 맞지만 고마운건 하나도 없어. 내가 왜 고마워 할거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너 이러는거 솔직히 너무 속보이고 괘씸하다. 그래도 한때는 되게 가깝고 친한 친구였으니까 최소한의 예의로 축하는 해줄게. 축하한다. 축하 이모티콘 뿅. 이렇게 보냈더니 그냥 씹어버리고 답장이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여쭤봅니다. 7년만에 연락하면서 보내는 옛 친구의 청첩장. 이게 정말로 제가 고마워해야 될 일입니까?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댓글 1번 이보세였으니 다 좋은데 딱 하나. 마음에 안들어. 지금 말이 너무 많아요. 어우 결혼하니 축하한다. 이러고 안가면 되는거야. 나도 그랬지. 잠수를 타다가 무려 9년만에 청첩장을 보낸 그 미친 얀에게 한마디 해버릴까 하다가 그냥 어 그래 축하해. 이러고 안갔어요. 쌩깠죠. 굳이 기분 더럽게 싸울 필요도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네 됐으니. 맞습니다. 정말 기분 더럽네요. 차라리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말걸 싶기도 했고 또 그 친구가 고맙다거나 미안하다 이런 말이라도 하면서 그 상황을 충분히 설명해줬더라면 저는 기꺼이 추기는 물론이고 직접 가서 추기도 했을거에요. 아니 그냥 연락 자체를 안했으면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싶은 추억으로 남았을텐데 그런 마음도 들구요. 속상하면서 동시에 반갑기도 하고 괘씸하기도 했던 그 애매모호한 감정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뭐 아니면 이번 기회에 제 인생에서 쓸데없는 인연을 그리워하는 시간 낭비는 더이상 없게 만들어준거 이걸 뭐 다행으로 생각해야 하나 싶기도 하구요. 아무튼 그래요. 2번 그래도 완전 그지같은 내 감정정돈을 알려줘야죠. 뭐 그래봤자 결국 미친 개소리로 답장하겠지만 끌까끌까끌 3번 나는 결혼 13년차. 겪어보니까 이게 정답이야. 저런 그지같은 것들은 평소에도 그렇지만 결혼할 때가 되면 그냥 지밖에 안보여요. 남들보다 더 많은 축하 그리고 더 많은 축의금도 받고 싶고 또 지들 딴 애는 일생에 한 번 뿐인거라서 얼굴에 철판도 까는거지. 2번 이런 이유는 딱 두가지 뿐입니다. 축의금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는 그런 그지같은 욕심. 그리고 쓴이한테 한 것처럼 다른 친구들 모두에게 잠수를 타가지고 같이 사진 하나 찍어줄 친구나 지인이 없으니까 그게 쪽팔려가지고 발악하는거. 이 두가지 아니면 둘다 포함이거나 그러니 이런건 갈 이유도 필요도 없다는거죠. 그 사람에게 쓴이는 그냥 일회용으로 쓰고 버려질 존재에요. 아니지 또 하나 있구나. 결혼식 후에 바로 잠수 타다가 나중에 애 낳고 돌잔치 할 때쯤 되면 또 초대 문자 하나만 뿅 하고 보내겠네요. 잘 버렸어요? 네 됐으니? 아니 애초에 연락 자체를 안했으면 그냥 예전에 늘 그래왔던 것처럼 계속 그리워하고 보고싶은 친구로 남았을거에요. 그런만큼 아쉬운게 없다면 지금 뭐 이거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그지같은 인연 끊게 해준건 참 고맙네요. 2번 의딩이뜨딩이 이거 뭔소리야? 개신박하네? 3번 헐 도대체 의딩이뜨딩이는 어디서 나온 말이야? 어중이떴중이 말하는거죠? 아우 이렇게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의딩이뜨딩 이거 사투리 아닙니까?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이거 사투리로 들어본 기억이 있어요. 제가 틀린걸수도 있습니다. 3번 맞아요 저런 거지는 그냥 손절이 답입니다. 전현 결혼식에 가봐야 스니 결혼식 때 안와요. 그냥 예전처럼 모르는 사이로 돌아가야 한다 이거죠. 대대스니 차라리 연락을 하지나 말지. 그랬으면 그냥 계속 내 마음 아름다운 추억 속에 남기라도 했을텐데 말이죠. 4번 7년만의 카톡 청첩장이다. 이거는 그냥 딱 하나죠. 저 따위로 인간관계를 하니까 찾아올 친구가 하나도 없는거지. 예전 인맥 막 뒤지고 뒤져가지고 지 결혼식에 오라고 하면 순둥순둥 와줄 것 같은 애들한테만 보낸거야. 그 중 하나가 스니인거고. 게다가 그마저도 뭔가 맛있는 밥이라도 사주면서 청첩장을 돌리는게 아니요. 뭐야. 스니가 호구다 이거지. 지 생각에는. 만만한 호구. 5번 아니 미친. 잠깐만. 뭐? 청첩장 준기에 왜 고마워할 일인거야? 뭐 대단한 왕족 결혼식이라도 하는건가? 어? 6번 너도 나중에 결혼하면 알게 될거다. 이것은? 너도 그때 가면 하객들 필요할테니까 우리가 뭐 별로 안친하지만 서로 상부상주하자. 이거죠 뭐. 대대글 장난하세요. 저런 것들은 절대 안옵니다. 2번 근데 그래놓고도 애 낳고 돌잔치 초대는 하지요. 이런 쌍냥아치들 진짜 한두명이 아니야. 소름돋죠? 그 철판에 7번 친구들 하나도 없는 년이 아는 사람 겨우 찌어짜가지고 그지 앵벌이 연락 연락 그지 앵벌이 연락 돌려놓고 쓴 척하기는 2연병하네 8번 콩콩아 축의금 셔틀하러 와줄 수 있어? 이거지 뭐. 9번 뭐. 너도 결혼을 해보면 그때 가서 알게 될 거라고. 아니 지금 이 양아치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이거 뭔 소리야 이거. 제 생각인데 결혼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지지 않는 한은 영원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애들은. 그죠. 아무튼 잘했어요. 감사합니다. 음? 음? 감사합니다.